안녕하세요. 켄지코 에듀케이터 김유기입니다. 오늘은 켄지코의 보석젤, 캐치아이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슈퍼 퍼펙트 베이스로 원콧 해주세요.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커버 누드젤로 원콧 할게요. 그 다음에 캐치아이 CC03번인데요. 이거를 반 정도만 발라줄게요. 사선 브러쉬가 있어요. 이거를 이 방향으로 눕히신 다음에 가로로 스마일 라인이 살짝 날아서 쓸어주세요. 라그네틱을 이렇게 넓은 면적을 먼저 아래쪽으로 대주세요. 1초 정도 대주시고 반짝이는 젤이 이렇게 밑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펜처럼 생긴 자석이 또 있어요. 이거는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고 여기 밑부분이 광이 나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CC03번 이거는 1분의1 정도 부분까지 발라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 브러쉬로 눕혀서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자석을 밑에다 대고 당길게요. 이렇게 3초에서 5초 옆에도 들어줄게요. 페인팅 젤 금색을 이용해서 여기 절반 정도만 해줄건데요. 살짝 안쪽으로 그리시면 쉽게 라인을 따실 수 있어요. 클리어제를 이용해서 참을 붙여줄건데 적당한 두께감 주셔가지고 올려주세요. 스톤이 혹시나 이것저것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붓으로 턱을 쏴주실거에요. 그럼 부서리 쪽은 쾌적하기때문에 도톰하게 커버젤로 한번 코팅해줄게요. 퍼펙트탑 젤로 짧게 발라주세요.